준비할래요? 우리 고호라인 구인장도 잘 인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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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 번 안 외치는데요? 준비했어 아 탑 돼? 구워 구워 구호라인 구호라인 아 좋아 한 번에 먹고 한 잔 구호라인 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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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라인은 누굴까요? 무슨 라인일까요? 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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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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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아니야 안녕 안녕하세요 97년 니네가 대박이야 제가 97년이죠 갑자기 97년이야 이게 97년생 민규에요 97년생 민규에요 27 28 97년 97년 빈빈 제니야 97라인 안녕 아 제가 차에서 완전 무거워 여기 98 민규한테 형이랑 불러라 민규 형 누구야? 누구 안녕하세요 민규 형 불렀어 개인기 한번 민규 형 민규 형 안녕하세요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입니다 공이 공이 공이래 공공 우리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공공연생입니다 공공연생 공공연생 괜찮다 공이 공이 공공연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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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공공연생 몇살이세요? 12살입니다 많이 성숙하시네요 뭐야 몇년생이세요? 안녕하세요 공공연생이에요 형총이다 형총 박성아 거짓방송 우리 둘이 친구예요 친구만 푸든데요 친구만 푸든데요 친구만 푸든데요 밥 먹었어 친구야? 네 밥 먹었어? 친구야 나우리 맞지? 손주기가 다른데요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먹었지 왜 쫄아 내가 싸움을 좀 더 잘해 아 괜찮다 왜 쫄깃 공이 녀생 파래 뭐해 뭐해 뭐하나 줬어 파래굴 잘했어 3살부터 패스했어 3살 3살 아트야 우리 친구야 맞을 수 있구나 어 정직 정직 다시 그냥 들어가고 가 안녕 반복장 너 친구야 생이잖아 너 친구야 생이잖아 경험 드릴까요? 반복장 안솔야 어 아았다 야 오 이 밍밍 안녕 안녕 아 뱀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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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다!